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인가 아마 취임을 했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5월 11일 날 사실상 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임 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취임하기도 전에 사실은 국정원장이 공석이 된 셈인데 김비원 원장은 5월 27일 날 임명이 됐어요 물론 검증 과정이 있으니까 5월 27일에 최종 공식 취임을 했겠지만 이게 사실 국가정보기관장의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있을 수 없죠 전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전에 박지원 원장께서 본인 수첩에 다 메모해놨다 내가 윤석열과 술을 모은 것도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허위였든지 아니면 그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이 나빴든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정상 국가에서 어떻게 정보기관장의 공백상태가 2주가량 발생할 수 있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원장이라도 사실은 어쨌든 유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호임 원장과 인수인계를 하고 끝나는 거죠 무슨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지 우리가 예전처럼 역성혁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정권교체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장의 공백상태는 정부는 지속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게 그런 아주 급변한 국제정세에서 또 지금 보수정권에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팔아먹는 건 북한의 도발 우려 만약에 북한이 도발 우려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원장은 똑같이 필요 없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차장이 하면 되잖아요 차장도 없어도 되죠 국장이 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무직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국정원장의 공백상태는 정말 좀 초유의 사건이다 이거는 국정원 조직을 아는 건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아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박지원 원장을 그냥 찍어내고 싶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니까 그냥 찍어내고 싶으니까 그냥 빨리 어쨌든 찍어내려고 한 건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주일 이상의 2주일 이상의 이런 공백기관을 둔 거는 상당히 사실 문제인 거죠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정치인 박지원 원장이 그 부분을 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셨을까 해임을 통보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본인한테 직접 통보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을 통해서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본인이 청와대와 연락도 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내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라 이건 국정원이 정보기관 장이 공백 상태가 됐을 때 국가 안보가 심히 위태로울 수 있으니 내가 며칠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장을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므로서 본인이 자꾸 우리 원 우리 직원 국정원에 잠시 계신 분들은 꼭 나가서 우리 원 우리 직원 그러시더라고요 검찰 출신도 국정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데 박지원 원장께서 우리 원 우리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국정원을 사랑하신다면 당시에 국정원이 이렇게 잘못 오면 망가질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국정원이 이 정도 중요한 기관임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박지원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사실 박지원 원장은 말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충분히 촌철살인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오시면서 조란 자료 X파일을 있더라 없더라 이런 말씀만 먼저 정치권에 던지면서 하시다 보니까 박지원 개인의 존재감이 부각됐지 국정원은 사실 너무 초라하고 없어도 되는 거야라는 국민들한테 그런 부정적 인식을 더 심화시켰죠 혹시 박지원 원장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지금 우리 김상욱 단장님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풀어줄 필요는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 그냥 받아들이셨는지 뭐 더 싸우셔도 괜찮잖아요 사실 그게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이니까 그 싸운다는 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제기를 충분히 그 단위에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참 궁금해요 흠 으